라이즈 음 버텨볼게요 라이즈 되게 빡세긴 한데 라이즈 팔다리가 짤렸다구요 근데 티모는 팔다리가 없어요 나이스 세자리 이거 라인 땡겨먹을게요 굳이 지금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템이 안나와서 기괴한 가면 가고 안녕 내가 더 열심히 때렸는데 어떻게 버섯 하나 밟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어 저 친구 집 가나 여기서 탑차이를 한번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탑차이 간다 간다 탑차이 간다 탑차이 왔다 탑차이 왔다 탑차이 탑차이 아 탑차이 야 야 세조안이 나한테 할 말 없냐 아 너 이거 도와줘 의무야 어 너 죽었어 수고리 어 세조안이 자 일단 탑타워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즈 어허 너 욕하면 안 돼요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 후루루루 아 진짜 말 말 한 대 톡 두 대 톡 오케이 말 혼내줬다 말 혼내줬어요 말 혼내줬어요 아하 던진 것 같기도 하고 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진짜 운이 좋은 게 제가 투 코어가 선 대캐리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버섯 힐이 엄청 짱짱하게 아플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답답한 플레이를 보셨다면은 지금부터는 좀 속 시원하게 답답한 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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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발 제발 왜 나는 나한테는 킬이 없는거야 어머 어머 잠시만 아이고 오오 근데 이겼다 아싸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긴 기분이랄까 나이스 지지 아 손쉽게 끝났습니다 아 뭐야 나 딜 잘 넣었네 뭐야 요호 어 뭐야 리신 있었네 가라 혹시 날 잡으려고 한거야? 아 건방지네 니네 뭐해? 너네 뭐하는 짓이지? 너네 뭐하는 짓이지? 어? 어허허허 난 무서워요 사실 닌자의 신발 가고 핑크 하드 하나 더 사고 전 좋네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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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다 이거 이런거 또 시작이야 나는 왜 자꾸 다이브해서 뻘짓을 할까? 호호우 그렇지 원래 다이브지 인생은 다이브야 원래 같은 경우에는 3위일체를 가겠지만 3위일체보다는 지금 제가 뻘짓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나 있어서 얼건을 갈게요 얼건 포피스 힐 암 힐 암 힐 왓츠고나 두 왓츠고나 두 왓츠고나 두 왓츠고나 두 헝 낫띵 오요요요요요요요 어서어. 이거 들어가도 되는데? 우우웞우정 우우우 나이스 어떠냐 어떠냐 스물여덟 살의 남성의 울음이었다 오우 개 아파요 하이 c 개 아파요 그리고 지지나왔다 아 이친구들은 날 잡는게 목표였구나 아 나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번게임의 메인은 허셈이었다 묘 tradicional Şia 룰루루루루루 포필 상대 좀 해봤나봐 벽궁각을 잘 안줘 전형적인 플래티넘이야 전형적인 플래티넘의 플레이 아 아닙니다 룰루루루룰루룰루루룰 룰루루루루루룰루룰루룰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анием 아오 마이 가즈 어 널 잡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내가 끌어버렸어 아 기싱 끙까 왓더 깨대깡 저는 이 직업을 갖고있다는게 너무 축복같아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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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are you eating? What are you eating? 이거 내꺼야? 안녕 얏 아잇 지지 끝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까지 한걸음 남았습니다 다이아까지 그냥 쑥 가버려야지 승급해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열정 그리고 저를 위한 응원까지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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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